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학년도 수능 나영 6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두 실수 X에 대한 조건이 있네요. 그래서 P랑 Q가 등장이 되어 있고요. 그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소값을 찾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충분 조건이라고 나와 있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던져준 거는 P이면 Q이다를 우리한테 던져줬고요. 얘가 무슨 조건이 돼야 된대요. 충분 조건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얘가 정방향으로 성립해야 돼. 여기 성립해야 되는 거야. 충분 조건이면 정방향 P이면 Q이다가 참이 됐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되겠네요. 따라서 이 P의 진리집합인 라지 P가요. Q의 진리집합 라지 Q의 뭐에 있어야 돼요? 포함 돼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건 P랑 조건 Q의 진리집합을 한번 찾아 봅시다. 자, 조건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돼요? X-1, X-4는 0이니까요. 1과 4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뭐 Q는요, 굳이 나타내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Q의 조건을 조금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양쪽을 2로 나누니까 2분의 1, 짠짠, X, 2분의 A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수직선 한번 그립시다. 자, 1이랑 4를요, 뭐 1이랑 4가 여기에 있었다고 쳐보고요. 그 다음에 Q가 2분의 1부터 시작이죠. 그럼 2분의 1은 확정적으로 여기에 있는 거고 2분의 1에서 출발해서 4까지 포함시켜야 되잖아. 그럼 얘는 4를 넘어가서 4보다 오른쪽 어딘가에 떨어지면 되겠죠. 누가요? 2분의 A라는 녀석이. 근데 얘가 무슨 색 동그라미로 떨어지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색 동그라미? 깜장 동그라미로 떨어지겠죠. 따라서 2분의 A는요, 4보다 오른쪽에 존재해야 되는 거잖아. 그럼 2분의 A는 4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게 되겠네요. A는 뭐보다? 4보다, 8보다, 미안해요. 2를 곱해서 8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풀어줄 수 있겠죠. 그러면 A의 최소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A는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A의 최소값은요, 8이 되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엄청 기본적인 문제죠. 보통은 얘가 수직선으로 나오는데 둘 다 수직선으로, 부등식 나와서 수직선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Q만 부등식으로 등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P가 Q이기 위한 얘가 등장했을 때 충분조건과 피로조건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지. 충분조건은 뭐예요? P가 Q이기 위한 정방향,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는 거였고요. 필요조건은 P가 Q이기 위한 P이면 Q이다가 나왔을 때 역방향, Q이면 P이다가 참이 됐을 때 우리는 피로조건이라고 한다. 이것만 좀 중점적으로 공부해보시면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8이 A의 최소값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